안녕하세요. 저는 정키그레입니다. 저희는 정키그레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비수연이고 여기는 보컬을 맡고 있는 토아에요. 원래는 로아이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했고 저는 IMJ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했지만 서로 이렇게 맞는 부분이 생겨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정키그레이라는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레코딩을 막 끝냈고요. 앞으로 9월쯤 되면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를 챙겨주시는 팬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친구 스테파노, 다른 아시아네테인먼트 이탈리아 여러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디아모 감사합니다. 이탈리아가